다음은 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교습 교육계획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학원에다가 지정을 줘서 교육에 충실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질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문학원의 지정요건은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 중 인적, 물적, 운영적 요건을 갖춘 학원에다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전자 자세를 보겠습니다 교통질서와 양보정신을 합령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은 교통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자세로 운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1, 2, 3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이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아주 원활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사고를 발생하지 않는 데 그 목적이 있겠고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를 내게 되면 바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자의 마음가짐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음가짐 가장 중요하죠 법을 지키는 마음가짐 운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인내하는 마음가짐 양보하는 마음가짐과 고마움을 갖는 인사의 마음가짐 겸손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안전운전과 방어운전 예절 지키기 친절한 마음가짐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법 운전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타3 신호기빈 안전표지 요점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운전자가 이것을 모르면 운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번 시험 문제에 두세 문제 내지 많으면 네 문제까지 다섯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파트는 다른 파트보다도 아주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신호기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호기등의 설치관리는 누구 하는가? 시장이 한다 시장 등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다음이 두 번째 유로도로에서는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서 그 도로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된다 다음 신호등의 종류, 배열, 신호순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신호등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에는 차량등이 있습니다 차량, 다음에 보행자가 볼 수 있는 보행등 다음에 자전거 신호등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신호등의 종류 먼저 외워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신호등의 종류에서 경화의 배열 순서가 있습니다 적학록색 화살, 행령사색증입니다 적학록색 화살, 이렇게 녹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초자만 따서 외워주세요 다음에 신호순서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또 여러분이 알아야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등은 행령사색등, 행령삼색등, 버스삼색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행등은 이색등이 있어요 빨간 거, 그다음에 초록, 녹색 자전거 신호등은 삼색등, 이색등이 있습니다 다 외워주시고요 신호순서, 배열 순서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의무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통관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경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면 의무경찰 또는 경찰 보조자를 포함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신호의 종류와 뜻 먼저 차량의 신호등을 보시겠습니다 원형의 동그란 원형의 등화입니다 신호의 종류, 녹색등화 신호의 뜻이 쭉 나와 있죠 삼하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두 번째 비보호 좌회전 표시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못 외우면 다 못 씁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하살표시의 등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살표시 등화는 녹색 하살표시 등화 황색 하살표 등화 적색 하살표 등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녹색 하살표는 하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신호의 뜻에 적혀 있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행신호등 행단보도에 설치한다 보행신호등은 보행자 신호등이죠 행단보도에 설치한다 대개 보행신호등은 어디에 설치하는가 도로에 설치한다 차도에 설치한다 보도에 설치한다 노! 아닙니다 보행신호등은 행단보도에 설치한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녹색 등화와 적색 등화가 있고요 녹색 천밀 등화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다음에 버스 신호등 밑 버스 신호등이 중앙버스 전용철에 설치한다 이것도 다 신호의 뜻과 종류를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다른데 신호기의 신호는 빨간색인데 교통경찰관의 시선진행신호를 하고 있다 이걸 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먼저 따라야 된다 꼭 하셔야 됩니다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먼저 자라야 된다 그 밑에 써 있는 건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꼭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교통안전표지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 뒤에 안전표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의 표지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주의를 알리는 표지를 주의 표지라고 합니다 주의 표지는 적색 삼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나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표지는 무슨 색깔이냐 그러면 적색 삼각형이다 이거 외워두시고요 바탕은 무슨 색이냐 노란색이다 외워두시고요 안에 표시나 글씨는 검은색이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이거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많죠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꼭 나오는 것들만 추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다는 걸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 표지 무엇을 갖다가 규제 표지라고 하는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이 규제 표지는 적색 동그란 원형입니다 적색 원형의 표지에 역삼각형 또는 팔각형 모형의 백색 적색 모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표지입니다 규제 표지는 적색 원형이다 역삼각형이다 팔각형 모형이라고 알아두시고 바탕은 백색에다가 적색 모형으로 규제를 표시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표지 보여드리는 거 있죠 이것도 규제 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딱 빼서 여러분들한테 딱 넣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동영상각이 기가 막히게 잘 듣는 겁니다 다음에 지시 표지 보시겠습니다 도로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지시 표지는 청색 원형입니다 청색 원형 그 다음에 사각형 모형입니다 흰색, 적색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청색 바탕이죠 바로 이게 지시 표지가 시험에 나오는 출제 문제들만 모아놨습니다 뭐 더 공부 많이 하실 거 없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이 됩니다 보조 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보조 표지가 바로 시험에 나오는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면 표지 노면 차가 다니는 도로에 되어있는 표지죠 주의, 주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땅입니다 도로 땅의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은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구간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백색 점선은 침범할 수 있고 차선을 바꿀 수 있는 선이라고 했죠 점선은 파선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떨어져 있는 걸 점선이라고 그러고 백색 실선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침범 금지입니다 백색 실선이나 황색 실선은 실선은 침범할 수가 없는 선이다 침범하면 법규 위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닥에 한 노면 표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는 표지입니다 이런 사이상의 이미지에 나오고 있는 표지입니다 감사합니다